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상처받을 권리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다. 주말엔 보통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. 그런 모습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. 친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장난으로 받아쳐도 괜찮을까?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까? 혹시 상처받으려나? 어떻게 대해야 할까? 그렇게 해도 돼? 그럼 되고 말고.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. 우리 모임 대부분의 시간을 그 친구 혼자 이야기해서 다른 모임원들의 불평이 생겼어.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해도 될까? 상처받을 것 같아 걱정이야. 다른 친구였음 이야기했을 텐데 좀 조심스러워. 장애를 가진 친구와 장애가 없는 친구를 다르게 대하는 게 맞을까? 우리는 깊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. 친구는 이 대화를 상처받을 권리라고 표현했다.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영영 몰랐을 것이라고. 그 후 친구는 변화했다.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다. 하지만 장애로 인해 받는 시선으로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. 베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굴레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다. 그런데 너야. 우린 같은 친구인걸? 혹시 그리와의 장애로 인해ikat? 감사합니다.